다행이다, 다행이다 이거야, 이거야, 이거야 서로의 무대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멋있고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대요 댄스도 그렇지만 시세에서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고 대전을 잃어버렸는데 대전을 잃어버렸어요 반했어, 반했어 근데 좀 아쉽지만 그 파란 깃발밖에 없어가지고 무슨 말이에요, 그게? 지금 저희 호흡하던 사이에 아주 나쁜 손이 왔다 간 것 같아요 잠깐만요, 지금 노란 깃발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마이진 씨? 네? 지금 가슴에 있는 게 지금 위에 저희 옷에 그냥 포인트를 준 색깔이에요 헬거칩 같은 거라서 마이진 씨 진짜 안 돼 스위어색 마이진 씨 자, 그러면은